응? 분꽃이다. 어이, 재원아 그러지마. 거미들 파괴해. 파괴를 왜 시켜? 분꽃이다. 분꽃이다. 이쪽으로 이렇게. 예쁘죠? 응. 재원아, 일어서 봐봐. 어이, 그라지마. 거미들 파괴해. 파괴는 왜 파괴해? 이야. 하아. 하아. 쪼금쪼금한 그냥. 응. 모래가 쌓여가지고. 해수욕장을 이루네. 응. 이쪽에도 좀 그렇고. 저쪽 편에도 좀 있고. 일곱시 되니까 이제. 아, 완전. 여기서도? 예. 아까 방송이. 아니, 그거 말고. 여기서 나가는거 아니지. 저쪽의 해변은. 응. 물속에 내려갔다. 응. 맞아. 태양열 이용한. 여기도 있네. 생을 이용한 빛이라. 그러게. 그렇죠. 왜 만들었을까. 재원씨. 약해보세요. 응.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드디어 1천이 남, 채디. 집에서는 흑한 빛annya, 여기 뜨거 있잖아. 여기 아직 따뜻하다. 이건 무슨 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순. 순순순. 순비기꽃. 순비기 나무라고 그러잖아. 관엽관상식물이라고 그러잖아. 순비기꽃 많다. 수우붕 산책로 안해도 둘레길이다. 큰아빠 말은 진리가 있어. 다 와본곳이 뭐지? 똥냄새. 똥냄새 난다. 똥냄새가 아니고. 오전. 오전 냄새. 똥오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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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깄다. 드디어 정자에 도착. 정자에서. 정자에 도착이야. 벌써. 힘들지 않았어. 매일이 아니라 힘들지. 여기 우리 여기서 미루다 보자 여기 있어 우리는 수도비다 너무 아름다 자 여기 미루다 놓고